이슈와 정책을 아우르는 생방송 정책앤 이슈,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8일 종료됐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에 매일요 80억원이라는 보존금이 국민 열세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은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시한폭탄으로도 불리는 공무원연금 문제, 과연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 정책앤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